그것이 더 멋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한 6회전 순서입니다. 요즘 중창단들의 활약이 두드려지게 많이 있었고 또 대중인기가 점점 늘고 있어서 저희 문화방송에서 처음 신설한 중창부분입니다. 먼저 남자 중창부분 장미의 사랑과 평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 동화, 올겜 김영권, 드론 김태웅, 기사, 기술, 기술, 동호, 기술, 동호, 기술, 동호, 기술, 이별, 세호인, 드론, 한동안 쇼매서치로 대비 1년에 의약 인기의 정상에 올라선 길입니다. 기쁨에 강한 이색적인 장법과 직경주 시력이 대단하신 사람과 평화는 젊은이들의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쁨에 강한 이색적인 장법과 직경주 시력이 대단하신 사람과 평화는 기쁨에 강한 이색적인 장법과 직경주 시력이 대단하신 사람과 평화는 기쁨에 강한 이색적인 장법과 직경주 시력이 대단하신 사람과 평화는 기쁨에 강한 이색적인 장법과 직경주 시력이 대단하신 사람과 평화는 기쁨에 강한 이색적인 장법과 직경주 시력이 대단하신 사람과 평화는 기쁨에 강한 이색적인 장법과 직경주 시력이 대단하신 사람과 평화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함성이 대단한데요 사랑과 평화의 장미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특히 MBC가 자랑하는 20명으로 구성된 무용단의 디스코 무용과 함께 연주 노래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